끄는 척에 맞다 끄는 척 야 듬성듬성 가지 말고 꼭 좀 집중하면서 맛있어 조명 지저분 좀 더 놀아줬어요 요즘 좀 더 놀아줬어요 이렇게 그냥 쪼쳐온 거 아냐 그냥 차근차근 시간, 척척척이 남아줘가지고 아니, 그게 아니라 지금 누워가지고 이제 해낸다 이제 해낸다 됐습니다 이게? 네가 보면 어때? 잠깐만요, 한번 볼게요 다시 이 부분이 좀 너무 밝거든요 왜요? 그, 찬물 스틸도 안한다 이거 아, 그래요? 지금 어디 칠할지도 모르거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밤을 전혀 못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죠? 그렇게 끌어여 너무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너무 고마워요